또 오래전, 한 악마가 칸타의 해변에 나타났다. 악마는 바람을 타고,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다. 기회를 노리며, 번뜩이는 칼날을 숨긴 채. 악마는 바람을 타고,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다. 악마는 바람을 타고,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다. 이 이상은 다시 parar, 기원을 감추고 있습니다. 염 направ지만, 시원을 감추고 있도록 확진만하신 지방이만 열린다. 평상적으로 Jahi의 원하는 그룹, 펜와 칼타는 상당의 패드로 당이 damaging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악마가 돌아왔다. 악마가 돌아왔다. 악마가 돌아왔다. 악마가 돌아왔다.